1번부터 2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려합니다. 1번 나는 주말에는 모통 영화를 땡땡땡 운동을 한다. 1번 보지만 2번 보거나 3번 보려고 4번 보더니 2번 동생이 점점 아버지를 미카밍 3번 동생이 점점 becoming 1번 dalmakanda 3번 dalmakidohanda 3번 dalman na buda 4번 dalman na buda 5번 dalman na buda that means baka 5번 dalman na buda means baka 5번 dalman na buda 3번에서 4번. 다음이 출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거르십시오. 3번.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1번. 늘리자마자. 2번. 늘리더라도. 늘리자마자. 자마자 means as soon as. 2번. 늘리더라도. As if. 늘리다. To extend. Even they extend. When they extend. 3번. 늘리는 대신. Instead of extending. 4번. 늘리기 위해. To extend. 4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When they say, 태어난 지. Was born for a few days. 서울로 왔으니.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O parang, 고향 may province na rin. Parang gano'n na rin yung ibig sabihin yan. Ilbon. 고향 ilpun이다. It's just my country. My province. Ibon. 고향 imion. I wish it's my province. Sambon. 고향 ili ka opta. Imposible. Mawin say, 고향 ili ka opta. That means, imposible. Na magiging ganyan. So, sabon. 고향 ina. Matsang gajita. Matsang gajita. That means, pareho lang. The same as. Parang feeling ko, parang, eto yung, feeling ko, parang, pareho lang. Yung, yung, sigan ito, atsaka, sigan ito. A, atsaka, bi, parang, pareho lang. 5번에서, 8번까지. 다음은, mouset dean krenji, 고르십시오. 자, 더위를, 싹! 자연, 바람을, 선물합니다. 자연, we say, nature, natural, 바람. wind, air. 1번, 에어컨. 2번, 청수기. 3번, 냉장고. 4번, 세탁기. 6번, 똑똑하게 모으자. 매일매일 쌓여가는 행복한 미래. 1번, 병원. 똑똑하게 모으자. 이제 똑똑하게. be smart. 1번, 1번, 병원. 2번, 은행. 3번, 여행사. 4번, 체육관. 추억은 마음속에. 쓰레기는 가방 안에. 건강한 산. 함께 만들어요. 헬티 마운틴. 1번, 건강관리. 2번, 화재예방. 3번, 이웃사랑. 4번, 환경보호. 8번, 5번, 지류실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이엽니다. 체크는 일인당, 10권. 1번, 비율 수 있습니다. 1번, 1번, for a month, pwede kang manghiram. So, each person, 10, 10 books, each person. 1번, and the information. So, paano gamitin yung, paano gamitin ang isang bagay? 2번, 구입 문의. 구입, purchase, sayong sunso. How to use in order ba yun? 3번, 교환, bangbok. Paano? exchange ba yun? 2번, 재상회han ma'am kukituhi. 1시, 2019년 9월 14일부터 9시부터 13시, 1시. 참가 대상, 제한 없음. 3.8km. Walking. 1번, 대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다. 2번, 이 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 3번, 이 대회는 참가하려면은 돈을 내야 한다. 4번, 이 대회의 출발 창수는 2인주 기념권이다. 10번, 고등학생 희망 직업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번, 1위 순위의 직업이 바뀌었다. 2번, 공무원은 순위의 변화가 없었다. 3번, 군인이 새롭게 5위 안에 들었다. 4번, 4번, 간호사는 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지난 24일에 제7회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시상시기 인주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상은 소비자의 온라인 투표를 수상 브랜드가 선정되어 의미가 크다. 지난해와 같이 100개 브랜드가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2개가 포함되었다. 1번, 소비자가 수상 브랜드를 선정했다. 2번, 기업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3번, 지난해보다 더 많은 브랜드가 선정되었다. 4번,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는 상을 못 받았다. 12번, 최근 한 나라에서 4,300년 전에 만들었다. 만들어진 무덤이 발견됐다. 발견됐다. has found. 이 무덤의 주인은 당시 왕으로 밝혀졌으면 무덤벽에는 고대 문자와 다양한 색, variety of colors, 그림이 가득했다. 나빠가다밍과 빅츄러스, 망하, 망하 빅츄러스 나. 이 무덤, 무덤 means grieve. 톰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has been passed for a long time. 색이 거의, 거의, almost,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무덤의 일부는 일반인에게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무덤의 1번,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고 있다. 2번, 무덤 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3번, 무덤 안의 그림이, 그림은 색의 상태가 좋은 편이다. 4번, 무덤 바닥에서, 무덤 바닥에서 다양한 문자와 그림이 발견됐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업장에서 안전을 위하여 모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호구에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 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모안경 등이 있습니다. 앉는 것은, 보호에서 앉는 것은요? 힌디 따망사곳 17번, 비빔밥은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1번, 품목 수량, 가격 1번, 1번, 1,000원 2번, 5,000원 3번, 10,000원 4번, 11,000원 비빔밥 1,000원 한 그릇 세상에 한 그릇 막간에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오늘 몸이 아파서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납니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찼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감기입니다. 약을 먹고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빨리 나서 내일은 회사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는 고향에 있는 가족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 문장을 고르세요. 1번, 컵입니다. 2번, 라면입니다. 3번, 냄비입니다. 4번, 도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는 나 문장을 고르세요. 1번, 2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3번, 4층짜리 건물입니다. 4번,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1번, 줄임문에 몸을 기대하시 하지 마십시오. 2번, 점검 중이니까 문을 열지 마십시오. 3번,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뛰지 마십시오. 4번, 문이 닫히고 있을 때는 타지 마십시오.